아무 생각 없이 과감인 게 좋더라구요? 지금 머리도 봤지만 느낌상 7m가 넘글거렸지만 나는 일단 던지고 보겠다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좋게 성공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6점 차로 당국대와 6위대 수거가 벌어졌구요. 당국대는 이번 흐름을 끊고 좀 공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일단 패스는 좋지 못했구요. 그리고 어떤 페이스를 좀 중립을 빼앗기면서 선수들을 높이게 많이 죽었거든요. 지금은 통해서 6위대 상세를 끌어가는 것... ...